안전보건공단이 14일 산업재 예방을 위해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건설업은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안전보건공단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산업재 예방을 위한 전국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우수사례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